손흥민의 최근 경기에서의 활약은 마치 화려한 불꽃처럼 축구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벌어진 경기는 그의 축구 철학과 경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손흥민이 수비수들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를 넘어 경기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움직임을 조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예술가임을 증명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하듯 수비의 벽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파고들어 자신만의 공간을 창조해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져 일으키는 파문과도 같아 주변을 모두 자신의 리듬으로 끌어들이는 매혹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밀집수비를 뚫고 나아가 슈팅까지 이어간 장면은 그동안 지공 상황에서 약점을 보인다는 일부 비평가들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은 축구를 뛰어넘어 한 명의 선수가 자신의 팀과 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훈이 됩니다. 히살리 송의 놀라운 한마디는 손흥민에 대한 동료 및 전문가들의 존경과 인정을 반영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지 기술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지원을 통해 팀에 기여하는 방식에서도 모범적인 선수임을 입증합니다. 이번 3대1 승리는 손흥민이 팀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가 앞으로도 토트넘 및 축구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손흥민의 최근 활약은 마치 축구장에 불어닥친 폭풍과도 같아 상대팀의 방어망을 허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보여준 그의 섬세한 피니시는 마치 세공사가 보석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스트라이커를 넘어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차분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의 찬사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클린턴 모리슨의 평가에서 언급된 것처럼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에게 악몽과 같은 존재로 그의 스피드와 기술은 종종 수비수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특히 모리슨이 언급한 골문 하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찔러넣는 패스 같은 슛은 손흥민의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경기를 마무리하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팀 셔우드가 극찬한 손흥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그가 단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그에서의 13골 6도움은 그가 토트넘의 공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셔우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지 않았다면 그의 능력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도우망 경쟁에도 충분히 이름을 올렸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변화와 발전은 축구 세계에서 드문 현상을 창조해내며 그가 단순한 골결정력뿐 아니라 경기의 다방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때 골을 넣는데 집중되었던 전형적인 포처 스타일의 공격수에서 지금은 탁월한 피지컬, 비범한 스피드, 그리고 뛰어난 기본기를 바탕으로 팀의 공격을 이끄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변신은 축구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그를 세계 정상급 공격수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의 활약은 손흥민이 단지 윙어로서만이 아니라 스트라이커로서도 뛰어난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연계 능력과 수비수를 유인하는 플레이는 토트넘의 공격 전술의 깊이를 더해주며 상대 팀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경기를 잃고 팀의 전술에 따라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지능적인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좁은 공간에서의 지공 상황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의 최근 활약은 이러한 비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함과 경기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를 윙어뿐만 아니라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깊게 만듭니다. 결국 손흥민의 계속되는 성장과 발전은 그가 어떠한 포지션에서든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탁월한 공간 창출 능력과 위협적인 슈팅 시도는 축구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활약이었습니다. 이른바 지옥의 템백으로 불리는 밀집 수비 속에서도 손흥민이 보여준 능력은 그가 단순히 역습 상황에서만 빛을 발하는 선수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박스 안에서 공간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볼터치 몇 번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 것은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이러한 플레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밀집 수비를 자주 마주하는 최전방 공격수에게 있어 공간을 창출하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슈팅까지 이어간 것은 그가 얼마나 우수한 전방 공격수인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일본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이런 상황에서의 능력은 팀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손흥민의 공을 받는 순간부터 수비수들 사이에서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은 상대 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고 팀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거나 동료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지 속도와 득점 능력만을 갖춘 선수가 아니라 경기를 읽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능적인 플레이어임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기술적 우수성과 상황 판단 능력은 그가 세계 축구 무대에서 눈에 띄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이클 오원의 분석에서 드러난 것처럼 손흥민의 볼터치와 이를 통한 슈팅 공간 창출 능력은 고도로 발달된 축구 감각을 반영합니다. 그의 플레이는 마치 고급 시계의 정교한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리듯 각 상황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밀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의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은 상대 수비수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부터 상대 수비에게 지속적인 압박과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조엘 워드가 손흥민의 움직임의 역동작을 취한 것은 손흥민이 양발로 슈팅이 가능한 선수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손흥민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오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손흥민의 슬쩍 공을 바라보는 시선은 수비수로 하여금 슈팅을 예상하게 만들어 이는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고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시선의 미묘한 조작과 볼을 다루는 기술은 상대 수비수를 속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데르센의 태클을 피해 슈팅에 성공한 장면은 그의 우수한 위치 선정과 상황 판단력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단순히 개인의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팀 전체의 공격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능력은 토트넘의 공격이 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상대 팀의 수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그가 왜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로 평가받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의 기술과 지능이 팀에 얼마나 큰 가치를 더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경기에서 보여준 능력은 단순한 슈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오원의 말처럼 손흥민의 플레이는 그의 최정상급 기술과 판단력을 드러냈습니다. 밀집된 수비 상황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속이고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손흥민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로 만듭니다. 이러한 능력이 토트넘의 맹공을 이끌며 결국 베르너의 득점으로 이어지고 이는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은 토트넘의 전술에 있어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밀집된 수비를 뚫고 골 기회를 창출하는 그의 능력은 팀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는 손흥민이 수비가 밀집된 지공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일부 비판적인 주장들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원톱 출전을 지속적으로 바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기술적 우수성과 경기를 읽는 능력 그리고 슈팅 기회 창출 능력은 팀에게 막대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골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희살리송이 손흥민의 원톱 플레이를 지켜보며 남긴 소감은 팀 내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선수가 동료의 활약을 칭찬하는 것은 팀워크와 긍정적인 팀 문화의 징표입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지지는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손흥민의 이번 활약과 팀 내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은 향후 경기에서의 그의 역할과 토트넘의 전략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계속해서 원톱으로 출전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뛰어난 기술과 판단력이 토트넘의 미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희살리송의 손흥민에 대한 발언은 현대 축구에서 동료 간의 존중과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경쟁이 치열한 프로 스포츠의 세계에서 희살리송과 같은 선수가 경쟁심보다는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그가 손흥민의 능력에 대해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태도는 팀 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희살리송이 자신이 윙어로서 손흥민을 돕고 싶다는 발언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는 팀 전체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문화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 운영 방식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축구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을 지속적으로 톱 포지션에 기용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은 그만큼 손흥민이 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위치와 역할이 팀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손흥민과 희살리송의 상호 존중과 협력은 토트넘 하스퍼의 미래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희살리송의 손흥민에 대한 존경과 함께 뛰고 싶다는 강한 의지는 팀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수들 간의 동기부여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팀 내의 긍정적인 관계는 선수들이 개인의 목표뿐만 아니라 팀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 운영 전략에 있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략은 팀이 더 많은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공격적 재능과 희살리송의 지원이 결합되면 포트넘은 상대 팀에게 더 많은 도전을 제시하고 경기의 흐름을 자주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살리송의 발언과 축구팬들의 반응은 현대 축구에서 개인적인 기량뿐만 아니라 팀워크, 동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감독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팀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손흥민과 희살리송, 그리고 팀 전체가 어떻게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경기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